캠핑카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나? 요거 이런 게 제일이야 그냥 어디 배움에 나갔어 뭐 그냥 니 얼굴이지 뭐 다른 거 있냐 사실 아침에 왔던데 할 때가 있어 어머 오 저거 무슨 일 있었나 본데 강아지 촬영 가야지 UTAC 뭐돼 도나 엄마 눈 봐 너 뭐 보고 여기 내가 잘 챙겨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잖아